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안내인께서 소개해 주신 서울대 전재성입니다. 그간 우리 제주평화연구원에서 포럼을 아주 잘 성공적으로 운영하셨는데 이제 그 마지막 세션에서 저희가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는 이번 우리 정부가 외교전략의 가장 상위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중축국가라는 외교전략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높은 차원의 외교전략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이후로도 많은 후소견구 또 실제 정책의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국이 신흥 선진국으로서 지구적 차원에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학계에서도 또 정책 연구계에서도 이런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외교부 국가전략기획조정실과 저희가 3월부터 한 3개월 정도 연구를 수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중축국가의 개념, 이론, 역사적 배경 그리고 한국 외교정책에 적용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구체화된 내용들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각 이슈별로도 논의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또 그간 여러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들 또 정부가 앞으로 하셔야 될 일에 대한 여러 논의들 그런 것을 저희 패널에서 소화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는 한데요. 저희 패널 발표해 주시는 앞에 세 분은 저와 같이 네 분이서 공동연구를 수행한 저희 연구진이어서 굉장히 그간 고민도 많았고 논의도 많이 했었고요. 또 토론으로 우리 참여해 주신 중앙일보 전수진 기자님도 이 주제에 대해서 국내에서 또는 해외에 계실 때 연구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연구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 저희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바로 왼쪽에 계신 분이 이승주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은 현재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에 계시고요. 국제정치경제 부분에서 한국을 정말 대표하는 아주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 일본 경제, 동북아,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정치경제 부분을 전공하고 계시고 특히 최근에 미중 경쟁의 맥락 속에서 공급망 안보라든지 경제 안보가 계속 논의되고 있어서 대단히 바쁘시고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한국 우리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는 미타라는 중견국 협력체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서 여태까지 한국이 추구해 왔던 중견국 외교와 글로벌 중추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셔서 오늘 주제도 글로벌 중추국가와 중견국 외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님은 박용준 교수님이십니다. 박 교수님은 컬럼이나 여러 활동 등을 통해서 너무 잘 알려지신 한국의 정말 최고의 국방 전문가이시고요. 현재 국방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 연구소는 국방대학교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연구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본의 군사사 또 일본의 외교정책 연구를 하셨고 동북아 국제관계 및 세계적인 차원에서 여러 국방 안보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이시고 이번 연구에서도 특히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의 개념과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대외적 역할 확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세 번째 발표자는 박재적 교수님이십니다. 박 교수님도 안보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한국 학계에서 많이 연구를 못하는 동남아나 호주의 외교안보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연구를 해 주고 계시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작년에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냈는데요. 그 범위가 대부분 동남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박 교수님의 연구 분야가 한국이 앞으로 추구할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연구도 목차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글로벌 중추국가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연계성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담으셔서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멀리 계신 우리 토론자분은 전수진 중앙일보 기자님이십니다. 전 기자님이 현재 중앙일보 국제외교안보 피플 팀장으로 계시고요. 중앙대일리 청와대 출입 기자 등을 거쳐서 중앙일보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이런 국제 한반도 관계에 대해서 올해 출입하셔서 이런 취재 경험과 식견 또 인터뷰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학계가 미쳐보지 못하는 또 아무래도 좀 개념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짚을 수 있는 그런 토론 문도 주셔서 이번에 이제 국제정치와 저널리즘을 같이 아우르는 그런 좋은 토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션을 시작하고요. 첫 번째 이승주 교수님께서 글로벌 중추국가와 중경국의 교육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이승주입니다. 먼저 오늘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과 생각을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글로벌 중추국가와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경국 외교의 맥락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장애 요인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중추국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간의 중경국 외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그간에 나타났던 주요 특징들은 어떤 것인가 그거와 좀 견주어서 빗대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경국 외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짧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최근에 국한에서 중경국 외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아마도 탈냉전이라고 하는 구조적 변화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1980년대 중반부터 탈냉전 국면이 가시화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또는 여러 가지 방식의 중경국 외교가 부상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인권 외교라든지 또는 규범 외교라든지 또는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개발협력 외교라든지 또는 무역 분야에 있어서 일부 호주와 같은 국가들이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중경국 외교로 포장되고 설명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이슈 영역에서의 중경국 외교 또는 중경국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슈 스페시픽하고 때로는 또 기능적이다라고 하는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21세기 또는 2023년 이 시점에 중경국 외교라고 하는 것은 탈냉전 국면에서 전개되었던 중경국 외교와는 좀 차별화되어야 될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지구적 도전 과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지구적 도전 과제들의 특징은 어떤 개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개별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적 도전에 대한 지구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구적 도전 과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탈냉전 국면에서 전개되었던 초기의 중경국 외교와 달리 이슈들이 서로 연계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이슈에서의 리더십이 다른 이슈에서의 리더십으로 곧장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글로벌 중추 국가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이슈 연계라고 하는 특성에 대한 이해, 깊은 이해와 분석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착안해서 과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적 도전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미중의 팬데믹을 겪어왔고요. 팬데믹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이 선택했던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만 자국을 우선하는 그런 보호주의적이고 경제적 민족주의적인 현상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는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런 가운데 미중 전략 경쟁이 전개되면서 소위 말하는 지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리더십의 공백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도 글로벌 중추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 역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이런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이슈가 주로 이슈 연계의 관점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장애 연계의 관점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양자 외교도 있고 지역 외교도 있고 다자 외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양자 지역 다자로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때로는 양자 이슈가 지역 이슈와 밀접하게 연계되기도 하고 또 지역 이슈가 지구적 이슈로 확대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개별 출액에서 진행해왔던 이슈, 개별 출액에서 진행해왔던 외교 그런 대응 전략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서 우리가 이슈를 연계하는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양자와 지역과 다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장애 연계 전략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슈 연계와 장애 연계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어떤 의미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국제정치 속에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 외교에서 최근 지역 외교의 상대적 위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인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고요. 그런데 이런 인퇴 전략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어떤 고정된 지역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게 양자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퇴 지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그게 이슈에 따라서는 지역으로 묶일 수 있는 국가들의 그룹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외교라고 하지만 인퇴 지역 외교라고 하지만 굉장히 유연한 공간적 개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때로는 가치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공간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테고요. 또 때로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또 공간을 유연하게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을 테고요. 그런 공간을 유연하게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다자 외교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또 때로는 양자 외교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결합을 잘 해내는 국가가 결국은 중추 국가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애 연계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중추 국가가 지향해야 될 또 하나의 외교적 방향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과거의 중견국 외교를 얘기할 때 흔히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중추 국가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글로벌 중추 국가는 소프트 파워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슈의 연계를 말씀드리고 장애 연계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드 파워와 네트워크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결합이 글로벌 중추 국가를 우리가 지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외교 전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일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하드 파워 면에서도 상당한 경제력이나 경제력 면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요. 군사적인 면에서는 세계 6, 7위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여서 일정한 하드 파워의 토대 위에서 중추적 역할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 파워, 말씀드리지 않아도 한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을 가진 국가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매력이 단순히 매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도 한국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프트 파워를 가진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고요. 더 나가면 네트워크 파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네트워크 내에서의 위치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힘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때로는 국정형치 이론에서는 포지셔널 파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위치 권력이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한국은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것이 지역이 됐건 또는 지구적 차원의 어떤 이슈가 됐건 네트워크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국가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급망 면에서도 한국은 여러 주요한 기술과 산업의 공급망 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고요. 그것이 단순히 위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개별 분야에서의 파워를 영향력으로 전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려면 이런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와 네트워크 파워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우리가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제가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글로벌 중추 국가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빼놓아서는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결국 이런 글로벌 중추 국가의 외교를 지향하는 데 토대가 되는 국내적 차원의 이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적 차원의 뒷받침이 그것이 제도가 되었건 정책이 되었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중추 국가의 형성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그것을 지속하는 데는 더더욱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 사이의 연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결국 국내적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적 뒷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정책적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조금 더 소극적으로 보자면 정책의 급격한 변환을 방지하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대외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결국 다른 국가들에게 일정한 신뢰를 확득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뢰 가능한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내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글로벌 정책 국가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가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내와 대외 사이의 연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연계를 유연하게 가져가기 위한 또는 효과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어떤 넥서스의 확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조금 더 제가 첨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이러한 고려 사항들을 바탕으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의 외교 전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지향해야 될 것인가 또는 어떤 과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최근에 글로벌 중추국가 논의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과거의 중견국 외교에서는 어떤 도덕적 우위 또는 규범적 우위 또는 모범 관행 그러니까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데 주로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중추국가와 관련된 논의에서 나오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영어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그제큐티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데요. 집행 리더십.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현실에서의 국제정치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리트머스 테스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가능한 한 우리가 이런 집행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트랙 레코드를 많이 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른 국가로부터의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고 이런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어떤 하나의 구성요건을 겨려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집행 리더십과도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의 외교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에 대한 고려를 우선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익과 비용 사이의 균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과연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전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치루어야 될 또는 감당해야 될 비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익득과 비용을 같이 감안해서 우리가 그것을 글로벌 중추국가의 외교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사이에 그 균형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과제들의 직면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전략의 범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을 테고요. 또 반대로 비용만을 생각한다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영역이 굉장히 축소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균형적으로 이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글로벌 중추국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봐서 중경국 외교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경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의가 바이 데피니션 국제정치상에서의 의미 있는 중요한 변화를 독자적으로 이끌어낼 수 없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대 외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외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추어졌을 때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전략을 실현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경국 외교 관점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외교 방향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잘 아시겠지만 중경국 외교라는 외교의 하나의 패러다임 또는 정책 재현이 대략 한 20년 정도 전에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국의 단극체제 속에서 세상이 굉장히 안정돼 있을 때 추구하던 중경국 외교와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 시작되고 초국가적 위협과 같이 굉장히 큰 도전이 있을 때 중경국 외교는 상당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거를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틀 속에서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하는 도전 과제랄까요 하는 것도 얘기를 잘 해주셨고 한국이 국력상으로는 지표에 따라서는 세계 10위권 아닌데 계속 중견국 외교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선진국이나 강대국 외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물론 하드 파워도 중요하지만 여러 국가들 간의 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외교라든지 또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규범 외교 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 외교 등이 필요하다고 구체화를 해주셨는데 그걸 과연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외교 틀에서 해나갈 수 있는지 지금 우리 정부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밑그림과 정책 자원이 있는지 이제 하는 것들을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박용준 교수님께서는 ppt를 또 준비를 하셨는데요. 글로벌 중추국가의 대외적 역할 확대에 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았던 국방대학교 박용준입니다. 저희 아까 전재성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3월부터 외교부의 요청도 있고 해서 공동으로 저희들이 역할을 맡아서 담당 분담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제주평화포럼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제주평화포럼 오니까 두 가지 감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옆자리를 쭉 봤더니 일본에서 젊은 학생들이 있길래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일본 동경에서 고등학생들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주평화포럼의 저변이 그냥 미래를 담당하는 세대들까지 확장되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뜻깊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 감상은 사실 저희가 마지막 패널이어서 청중들이 없을 걸로 굉장히 걱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별로 알고 있는 사람도 없지만 제주 해군기지 쪽에다 연락해서 많이 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지금 초등학생인지 유치원생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하게 될 것은 글로벌 중축국가의 데이지 역할을 할 때인데 여러분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여러 차례 국가 비전이 글로벌 중축국가이다 하는 것들을 표방해 왔습니다. 인수위가 조직되었을 때도 6개의 국정목표 110개의 국정과제를 얘기하면서 국가 비전은 글로벌 중축국가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국가안보전략서에서도 보게 되면 아마 공개 번호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국가 비전으로서 글로벌 중축국가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작년 12월 달에 박진희 교장관께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표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한국 정부가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축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그를 위한 실행 전략이고 독트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들어서 국방부가 발표하는 국방전략서에서도 글로벌 중축국가가 비전이라고 보는 것이 제시가 되는데 다만 일반 여론 주도층이나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봤을 때는 글로벌 중축국가가 슬로건으로서 표방되지만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우리 정부가 표방해왔던 다른 국가 비전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이고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외교적으로나 아마 그런 면에서는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 생각되는데 저도 그런 궁금증을 갖고 연결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축국가라고 했을 때 국제질서상에서 어떤 이상과 능력을 가진 국가인가 또 어떤 역할이 부여된 국가인가를 생각해보면 보통 우리가 국제정책을 기회할 때는 강대국 또 중경국 약속국 구분을 보통 합니다. 저희가 아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를 약속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아까 이수윤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0년 전부터는 우리를 믿을 파워 중경국으로 보는 인식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중경국은 뭐고 중축국가는 뭐냐 피부탈 스테이터는 뭐냐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박진 장관이나 아니면 국립외견장은 박찬휘 교수님께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 이런 데서는 세계 6위권 5위권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호주에서 최근에 발표한 과학기술 국제저널에 많이 눈문이 게재된 나라 랭킹으로서는 우리가 4위 5위권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미들 파워라고 했을 때는 G20에 속한 국가들 하지만 P5가 아닌 국가들을 보통 미들 파워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 때도 믹터 같은 것들을 결성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미들 파워 가운데서도 경제력이나 군사력 면에서 상위권에 올라오는 국가 아닌가 그래서 뭔가 중견국이었던 외교랄까 중견국의 역할을 개선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대된 역할이랄지 그런 것을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아마 중추국가라고 하는 개념들 피버털 스테이터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단 객관적인 국력 이상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과연 정치인들의 인식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외교정책의 어떤 실태를 보게 되면 과연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까 이순준 교수께서 중견국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견국가로서 표방했던 것들도 우리가 과연 제대로 했었는가 예컨대 규범 창출이랄지 개발 원조랄지 이런 활동들을 제대로 했었는가는 반성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중견국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했다는 어떤 지점과 그 다음에 보다 더 증진된 국력 이상에 맞춰서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역할을 확대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피버털 스테이트 글로벌 피버털 스테이트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개념의 단계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글로벌 중추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련돼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박진 장관께서는 국제사회의 방향을 조정하고 제시하는 국가 이런 것들을 여러 연설에서 표방한 바가 있고요. 국내대위원장 박철희 어제 화상마켓 연설을 하셨을 텐데 박철희 교수께서는 우리가 중추국가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약소국 시대의 피해의식에서 탈피해서 세계를 보는 시야랄까 인식이 글로벌적인 시각을 가져야 될 것이고 대외정책도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경제력이나 군사력 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과연 국제질서를 보는 인식들이 예전에 어떤 식민지 지배의 피해의식이 너무 사라잡혀 있고 그다음에 국력이 상승되어 있지만 비슷한 국력이 다른 국가들이 예컨대 개발 논조랄까 국제에서의 규범 창출에 보이는 노력들을 우리가 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런 문제식들이 글로벌 중축구라는 개념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될 텐데 저는 안보 쪽이랄까 이런 것들을 연구했기 때문에 PP 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적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봐서는 북한의 핵이랄까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 국가 안보를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글로벌 중축구를 표방한다고 한다면 미국과 동맹하여서 뭔가 이 질서를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라고 하는 국면을 완화시키고 우리 제주평화포럼의 비전이기도 합니다만은 지속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사실 글로벌 질서 차원에서는 지금 작년도부터 시작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당장은 유럽 지역에 나토 회원국이랄지 또는 그 주변 국가들한테 지금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국제 안보전서 상에서도 굉장히 데미지가 저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위사고인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질서가 지금 동요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러시아가 소위 MPT 체제에서 핵 보유가 인정된 5개 핵 보유 국가입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자꾸 전술의 사용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고 벨라루스에 대한 전술의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MPT 체제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동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나 내지는 MPT라고 하는 것이 국제 안보 질서에서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하고도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자임하고 표방한다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 또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속에서 뭔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하지만 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뭔가 지속적인 평화를 만드는 역할들도 해야 되고요.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안보 질서를 동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소극적인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목표를 세우고 본다면 일단 우리 국내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중요한 안보적 자산을 활용해서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안보 현안들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동맹으로 했던 전환 그런 어떤 재편을 좀 저희가 의식을 하고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몇 차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내지는 국방장관관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다 하는 것들을 표방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미동맹의 어떤 지리적인 협력 범위가 한반도가 물론 중심이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인도태폐양 지역의 안정 대전의 글로벌 지역의 글로벌 차원에서의 안정을 노력하는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나 과학기술이나 그런 차원에서 협력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는 여러 사람들이 시작하고 있듯이 인도태폐양 지역에서는 기존의 허브 앤 스포크 동맹구조 한국이랄지 일본이랄지 호주랄지 타일랜드, 필리핀과의 양자 동맹 플러스에서 쿼드나 오크스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미니 데타랄 동맹 얼라이언스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고도화된 핵능력을 미국과의 확정 억제를 통해서 또 지난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가 된 NCG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지만 또 한편 미국이 인도태폐양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니 데타랄 동맹 어떤 네트워크 재편에 참가해서 한미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일본도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니까요.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또 안보협력이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호주랄까 이런 다른 동맹국가들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어떤 동맹정책의 전환이 글로벌 중추국가의 맥락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난해에 우리 정부가 인도태폐양 전략을 발표했고요.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각각한 어떤 각 북태폐양 국가들, 또 태폐양 도서국가들, 인도 지역 국가들과 포함한 어떤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도태폐양 지역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약소국 시대랄지 혹은 미들파워를 표방했던 시기와는 다르게 조금 더 조국적으로 인도태폐양 지역을 염두에 두면서 다자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에도 점진적으로 참가해서 코드 플러스가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펜타가 되나요? 어쨌든 간에 코드 플러스 입장에서 지역질세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오커스 가입하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다가 핵잠수함을 주는데 호주는 핵잠수함은 같지만 핵무기 보유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우리가 그렇다면 오커스 같은 데 들어가서 좀 더 인도태폐양 지역 차원에서의 안보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밖의 과학기술 차원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어떤 치포인가요? 반도체 협력이랄지 그런 것들도 우리 정부가 이미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밖의 지난번 인도태폐양 전략서에서 그 이전에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전략서하고 다른 점은 약간 해양안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서 인도태폐양 지역 질서에서 해양안보의 안정을 위해서 영내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것이 표방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서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해양안보의 이익을 같이 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일본이 될 수도 있겠고 필리핀이 될 수도 있겠고 베트남이 될 수도 있겠고 동남아시아 또 인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경우면 중국도 포함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과 공동의 해양안보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그런 것들을 구축하고 정례적으로 회담도 하고 또 정례적으로 어떻게 필요하다면 해군이랄지 또 해경 간의 어떤 연합훈련이랄까 연합협력 인력도 확대해가는 그런 것들을 좀 발표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인도태폐양 지역에서 좀 더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 미중 간의 어떤 군사적 긴장도 완화시킬 수가 있고 또 우리 역할도 확대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국제기구나 국제규범의 정립 혹은 강화를 위한 외교적 역할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질서 구축 과정에서 유엔을 만든다라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기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못 해왔고 나중에 유엔도 뒤늦게 가입하였고 다른 국제기구들도 뒤늦게 가입했습니다만 지금은 증진된 국력 이상을 활용해서 중요한 국제기구들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좀 해드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엔 안보리가 지금 동요화되고 있고 MPT 체제가 유기에 빠지는 상태에서는 여타 유엔의 어떤 회원국가들과 협력해서 유엔 안보리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MPT 체제의 핵 보육국들이 그 핵을 핵군축이랄까 내지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핵을 사용하도록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제기구들을 우리가 이제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을 벌어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제기구들이 제대로 기능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국제형사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재판장을 또 배출했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소수의 어떤 그런 흘러한 분들의 개인 플레이만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제주평화포례도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나 국제규범의 정립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툴이랄까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쓰진 않았습니다만 쓰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국내적으로도 글로벌 중축국가라고 하는 이상에 걸맞게 교육이랄까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들도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치가들 보게 되면 굉장히 국력이 예상으로 높아졌지만 정치가들이 예컨대 정책을 만들고 또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하는 것은 거의 후진국 수준을 아직 면치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 뭐 좌중에 정치인이 계시다면 저 말이 틀렸다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밖에서 봤을 때는요 또한 여기 전수진 기자와 계십니다만 우리나라 언론이랄까 교육계에서도 좀 국제시민이랄까 국제적인 규범들이랄까 국제적인 관심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제공하는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학교나 이런 데서는 정부의 공직자들한테 국제안보랄지 하는 교육들을 맨날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정보랄까를 좀 제공받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새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법조인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사법연수원에 국제안보랄까 국제일수 이런 과목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정치세력이나 또 여론지도층들 대상으로 한 어떤 국제 교육들 국제 어떤 시민의식의 강화 이런 것들도 언론이랄까 교육기관에서 다 같이 필요한 건 가능하겠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회의를 참가해준 초등학생한테 무한한 경의를 보내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과제 처음에 할 때요 글로벌 중추국가를 한국이 폐방하게 되면 세계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입장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지 글로벌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요 또 중추 피보털 스테이트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계의 여러 중요한 문제 모두에 대해서 그래도 실제적인 정책 수단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를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지만 국제사회는 그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걸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아주 구체적인 사안들 그래서 외교부하고 작업을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형태의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비확산 문제 다른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굉장히 까다로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런 현안을 글로벌 중추국가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근데 생각한 것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미국식으로 하면 그랜드 스트레티지의 개념이죠 그거를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체계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중간에 해야 될 작업들이 무엇인지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대전략이 필요한 아주 정확한 정세 파악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 자원에 대한 한계에 대한 인식 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아까 이순준 선생님 말씀하신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들 최근에 인도나 호주 이런 새롭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들이 계속 생겨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중추국가들과의 협력 이런 중간 단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구체 사안을 이끌 수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아직 되고 있지는 않다 중간 단계를 가이드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규범들이 필요한데 그건 아까 말씀하셨던 하드 파워뿐만 아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규범 외교의 여러 틀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사안을 해결할 가이딩 프린시플이랄까요 그게 다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세 번째 발표는 우리 박재적 교수님께서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재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발표 기회를 주신 제주병화연구원과 외교회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점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가 그게 제가 맡은 분야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승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중견국 외교의 관점에서 중견국가들 또는 세컨더리 국가들이 단순한 질서의 수용자일지 아니면 질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지에 대한 학계의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더 쉐이퍼가 될지 오더테이커가 될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중추국가에 대한 논의를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견국 외교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중견국가들이 흔히 얘기하는 니체이 에어리아 기후변화나 이런 환경이나 이런 니체이 에어리아에서는 주독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문제 하드파와 관련된 구조의 문제에서 과연 중견국들이 질서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중추국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개념이 태동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앞서서 전재성 교수님, 이승중 교수님, 박영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가 있고 아직까지 논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크게 한 가지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중견국 중에서도 상위 중견국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견국들 중에서 조금 좀 잘 사는 국가들 또 더 발전된 국가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중견국이 속한 소지역에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여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러한 소지역에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서로 간에 연계를 할 수 있는 국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그 정도 세 가지 능력이 구비돼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견국가에 앉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국가가 글로벌 중추국가가 될 수 있냐 보면 제가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는 일본, 동북아에서는 일본, 한국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인도에서는 당연히 인도, 남대평양에서는 호주, 아세안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 정도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 각 지역에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얼만큼 다른 국가와 연계를 할 수 있냐가 관점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국가들이 자기의 힘만으로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연계가 강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소적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 연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을 어떤 개념화하는 것 이것이 정책적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GPA, 글로벌 중추국가, 담대한 구상, 인퇴 전략 이런 것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이거 지금 외교부나 여러 관계 관련된 기관에서 아마 작업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단순히 생각하기로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우리가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담대한 구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GPS라는 정체성이 있어야만 그 정체성에 걸맞은 인퇴제역에서의 어떤 안보 경제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관계에서의 연계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인퇴 전략서에서 9개의 실천 과정을 내놨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가 GPS와 인퇴 전략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한 번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한번 세 단계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게 사실 타천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천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GPS 글로벌 중추국가에 적합한 협력 의제를 발굴을 하고요 또 이걸 주도해 가면서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인퇴 전략에서 내놓았던 9개의 실천 전략은 우리가 그걸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포괄적 안보 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하겠다고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만 하는 국가가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아마 예를 들자면 해양순찰이나 이런 것들이 인퇴제에서 굉장히 강화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필리핀, 미국 이런 국가들이 해양순찰을 하고 거기에 일본, 호주가 참여하면서 우리나라한테 조인하라고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안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말만 하게 되는 그런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시해놨던 것은 확실히 지키면서 우리 어떤 스스로의 정체성을 스스로 정립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1단계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마 금년에 우리 인퇴 전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단계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소지역에서 인퇴제역에도 다양한 소지역에 있는데요 소지역에서 중추국가라고 우리가 표방할 수 있는 국가들과 자천, 타천으로 표방할 수 있는 국가들과 연계를 강화하는 그런 연계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많이 되고 있는 소다자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베트남, 호주, 인도, 프랑스 이런 소다자연합들이 지금 실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각 지역의 중추국가라고 볼 수 있는 국가들 그런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소다자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2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단계는 이게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연대 역할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단계에서는 아마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2단계에서 연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퇴제역에서의 소다자연대 플러스 요즘 소다자연합의 플러스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쿼드 플러스, 여러 플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존에 우리가 2단계에서 만들어놨던 소다자연대를 기본 플랫폼으로 해서 이 플러스를 통해서 글로벌 차원으로 확정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례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한중일 3자 협력 사무소가 한국에 있기도 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개 국가들 간의 바이럴 터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아마 정상회담도 다시 가동을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동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정상 레벨에서는 정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펑셔널 레벨에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협력을 이끌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TCS와 유럽에서 유럽의 유로피안 센터 포 디지즈 프리벤션 앤 컨트롤 이런 국가들끼리 연계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지도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TCS 유럽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 있었는데 TCS IPF 뭐를 연결한다고 할지 아니면 TCS 아세안 협력을 연결한다고 할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주도하는 소다 협력을 만들고 그걸 확장하는 과정 그게 아마 3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에 갔다 오셨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G7 플러스 이런 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UN 상임위사회 개혁 등에서 우리가 기여를 하면서 우리 존재감을 높여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단계 차원이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 외교의 주 무대가 아니었던 지역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중동, 아프리카, 남태평양 이런 국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또 기여를 점점 늘쳐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개최됐던 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같은 걸 우리가 연례화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아세안에 대해서 무슨 카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를 했는데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한 태도국 연대 구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단계 우리 스스로 사실 우리 스스로 천보라도 우리 자천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지금 1단계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공고하는 과정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태 지역의 안보 해양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포괄적 안보 이런 영역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을 갖고 2단계에서는 인태 지역의 주요한 국가들 소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들 간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소다자 협력을 추진을 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그런 국가들을 플랫폼 그런 소다자 협력을 플랫폼으로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높은 단계 더 넓은 지역으로서의 소다자 연계 또는 적극적인 다자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의 플랫폼인 TCS 같은 것도 굉장히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다 좀 더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좀 더 펼쳐 보면 우리가 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체대의 이론으로서 이승주 교수님 말씀하신 포지셔널 파워를 늘려야 되는 측면도 반드시 있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중국과도 같이 가야 할 위치에 있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TCS 플러스 브릭스 이런 것도 TCS 플러스 SCO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포인트를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글로벌 중축과 추진의 시간적 스팬이랄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외교 전략을 세울 때 우리 정부가 5년 단임이니까요 5년 활동한 만큼의 외교 전략을 세우는 거에 집중하고 그 이상의 시한을 가졌어도 사실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이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중축국가가 앞에서도 말씀하신 신흥 중견국이라든지 신흥 선진국이나 또는 상위의 성숙된 중견국의 국력이 기반한 것이라면 5년 이상의 시한을 가져야만 되잖아요 그러면 좀 길게 보고 단계별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5년 안에 이루어지기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요 따라서 그러려면 국내 정치적인 합의, 초당적인 연속성 이런 걸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중축국가라는 전략 개념이 힘을 발휘하려면 국내 정치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태 전략은 초국가 위협이나 아까 쿼드 플러스나 또는 오커스 플러스 관련된 부분도 박영준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초국적 위협이 있지만 사실 핵심은 우리 인태 전략의 핵심은 대중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중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한미 관계 또는 한미일 협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대국 정치를 우회할 수는 없다 글로벌 중축국가 전략을 한다고 해서 따라서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그 사이를 어떻게 뚫고 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전에 강대국 정치, 중견국 정치론 얘기할 때 중견국 외교는 특정 강대국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강대국 정치라는 것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중 관계도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반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중이 강대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강대국 정치 행태를 할 때 그거를 제3세력의 중견국으로서 어떻게 견제해 갈 것이냐 하는 얘기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퇴 전략이 그런 내용을 과연 담을 수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수진 기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전수진 기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앞서 교수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기자이다 보니까 좀 매일매일의 취재 현장에서 겪는 이야기들 또 그런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바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마 이 포럼에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난 4월에 프랑스 외교부에서 초청을 받아서 바로 같은 주제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관계국들의 흥미롭게도 언론인들만 골라서 초청을 했었어요 프랑스 외교부에서 4월이었는데 물론 마크롱 대통령이 그 전에 중국을 방문을 해서 뭐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의 여파라고 볼 수도 있는 맥락이 있긴 했었지만 그때 이제 갔던 기자들이 한국에서 저를 포함해서 2명, 일본에서 2명, 그리고 인도에서 2명, 호주에서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흥미로웠던 것은 저희를 초청을 한 국가가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라는 점이었다는 것하고요 또 이제 그 프랑스로 이제 가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인사들을 만났어요 뭐 이제 저희 윗선에서는 가서 에펠탑 보니까 좋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관광시간은 정말 1분도 없이 오전 7시서부터 밤 11시까지 정말 100명이 넘는 3박 5일 동안 100명이 넘는 연구자와 학자 그리고 언론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저도 이제 외교부를 또 통일부를 굉장히 애정을 갖고 굉장히 오래 출입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인도태평양 관련해서 기사를 쓰려고 하면 일단은 가장 먼저 저희 편집국 내에서 부딪히는 약간 부딪힌다기보다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게 도대체 우리 먹고 사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한국은 굉장히 기사 1면 싸움이 정말 치열한 나라거든요 너무 뉴스가 많고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은데 왜 우리가 인텔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일단 편집국 내에도 설득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독자분들을 설명에 저희가 설득을 하고 또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쓰다 보면 항상 꼭 댓글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됐고 그 인텔가 도대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이런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류의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요 저는 같은 질문을 이제 프랑스 외교부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무래도 초청을 해준 국가에 대한 예의니까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쭉 프린트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면서 갔는데 사실은 프랑스야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태평양 인도 그렇게 딱히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막상 가서 엘리제궁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 인테만 전문으로 하는 고문이 따로 있고 또 외교부인은 물론이고 또 국방연구원 우리로 따지면 국방연구원이고 그러니까 학계에 굉장히 인테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굉장히 하여튼 다이렉트하게 물어봤어요 프랑스가 대체 인도태평양에 무슨 관계냐 이미 여러 가지 논리들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프랑스는 프렌치 폴리네시아도 있고 뉴 칼리도니아도 있고 굉장히 우리 밀리터리 프레젠스가 있다 이미 태평양에 어찌 보면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로지컬하고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프레젠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테라는 사실 저희는 이제 태평양이 딱 면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고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동떨어진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이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스로를 예전부터 중견국이라고 생각하고 중견국 외교를 해왔지만 사실 지금의 이 국제사회에서 좀 새롭게 뭐랄까 이 인테라는 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새로운 글로벌 중축국가로 스스로를 이제 브랜딩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좀 굉장히 새로운 어떤 신선한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재미있었던 것은 거기에서 또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로 토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한국은 인테로 관련된 오피셜이 몇 명이고 예산은 얼마고 관련된 논문들은 얼마나 나오고 있어 굉장히 그런 숫자와 동사와 고유명사를 요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네는 어떻게 하고 있어라는 정도의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들을 이제 프랑스 측에서 저희 인도, 일본, 한국 이렇게 다 질문을 하는데 약간 물론 제가 이제 관련해서 이제 공부가 좀 일천해서 그랬겠지만 약간 답이 조금 궁한 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었고요 그래서 프랑스 쪽은 그렇고 그런데 일단 제가 그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어떻게 보면 인테라는 게 한국에 있어서도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이 새로운 어떤 보면 패러다임이잖아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모든 교수님들 말씀이 다 굉장히 굉장히 흥미로웠고 의미 있었지만 박 교수님께서 플러스 외교라는 거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인테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앱스트랙트하지만 추상적이지만 또 그만큼 굉장히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TCS 말씀해 주셨지만 TCS 플러스 저는 예를 들어 이제 남북관계라든지 아니면 젠더라든지 아니면 BTS라든지 굉장히 요즘과 같은 세상에는 물론 규범이라든지 굉장히 하드한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초등학생까지도 정말 이렇게 굉장히 이게 뭐지라고 굉장히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외교도 외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2023년 우리에게 좀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외교의 좀 지평이고 그 지평에서 우리가 나침반으로 삼아서 가야 할 것이 인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본 것들은 아무래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한국 외교부라든지 학계라든지 또 저희 물론 언론계도 마찬가지지만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북한과 가장 가깝고 어쨌든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하지만 같은 뿌리의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이제 민족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해외 언론 쪽에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한국이 항상 와서 북한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어 하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싶고 실제로 관련돼서 좀 얘기도 조금 하고 싶고 토론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뭐 김주회라든지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 갑자기 나와서 얘가 후계자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뭐랄까 어깨에 힘을 빼고 한번 재밌게 이걸 얘기를 좀 해보는 장을 만들어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외교부가 그걸 조금 하기가 어려우면 학계에서 분명히 김주회 관련돼서 뭔가 포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장을 연다고 하면 제가 볼 때 태평양을 건너올 기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유럽에서 올 기자들도 굉장히 많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쪽에서 이게 저희들만의 뭐랄까 그렇게 작은 움직임들 같은 거가 모이고 모여서 이제 또 하나의 외교의 좀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약간 아까 그 다시 프랑스 얘기로 돌아가면 제가 굉장히 아팠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나름 이제 우리 인퇴 전략은 이런 거고 막 이렇게 나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본 기자가 굉장히 정말 외교를 한 30년 이상 해온 굉장히 베테랑 기자가 존경하는 선배이기도 한데 아픈 질문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그 전략 2년 후에도 계속 할 것 같으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프랑스 친구들이 왜 2년 후에 뭐 왜 왜 이러니까 선거가 있으면 얘네는 좀 많이 바뀌지 않느냐 약간 이런 취지로 이제 물어봤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프랑스 쪽에서 그런데 외교 전략이 어떻게 정권이 바뀐다고 그렇게 뿌리까지 바뀔 수 있어? 약간 굉장히 순진무구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외교야말로 정권의 어떤 특정 색깔과 상관없이 국익만을 위해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뭐 여러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관성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유연성이 있는 그런 좀 외교를 할 수 있는 지금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이 인퇴라는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이승준 교수님께 아까 밑타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되게 제가 예전에 외교부 출입할 때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는데 요즘 조금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밑타가 또 약간 인퇴에 있어서의 어떤 중견 한국과 같은 그런 국가들한테 줄 수 있는 좀 힌트랄까 함의랄까 뭐 교훈이라고 하면 너무 무겁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 뒷이야기 같은 것도 좋고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되풀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체적인 질문도 있다 패널께 답변을 구할 텐데요 그 전에 플로우도 같이 질문을 저희가 좀 모아서 마지막으로 발표자분들께 답변을 요청드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여긴 뭐 상당히 전문가 분들께서 와 계시고 우리 원자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뭐 간단한 질문도 좋고요 코멘트도 괜찮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질문 있으시면 lady first and john hi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presentation english is okay you have translation right i am linda i work for the united nation political department dppa um so we work a lot with the security council and and several of you mentioned it uh next year korea will be sitting in the security council as a non-permanent member so i was wondering if you have any insights on what you think korea's priorities will be and how gps would kind of translate into korea's seat at the council and um yeah thank you thank you um thank you professor lee for giving a good expression to the uh the the middle path theory and also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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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it through a network analysis a network framework and and connecting it with uh the gps idea uh well i mean i well connecting all together i can think back and say say global korea in a way somehow connected to the discussion that we are having today so if if i may say the the positioning power that korea was trying to and to to take advantage of uh perhaps one could go back to the 2020 uh g20 summit which korea actually took an effort in bringing the developmental track into the g20 uh was an incredible uh incredible achievement as if i would say and later back on developmental effective partnership for effectiveness in busan was another example where actually korea used both the convening power as well as its positioning as a country who just transformed from a developing to a developed economy uh in that sense if in given the the framework that you thought through do you think an area in which this particular government is looking at as to articulate its gps in that positioning framework you mentioned about cyber security or supply chain issues as as one thing do you think that that's an area that has been taken forward and also professor park i mean you talked about the trilateral areas of because since i have been working on with few trilaterals particularly india japan involved my experience is very difficult i mean actually even in the quad it's it's built on the bilateral framework of cooperation so we are struggling a lot in terms of because there have been a lot of talk about it but most of these are not going beyond the track 1.5 or track 2 but do you see that korea is ready to take the challenge because so far korea has not yet ventured into the the mini lateral frameworks thank you thank you yes patrick and then jongyeok please patrick cronin um hudson institute in carnegie mellon university um thank you so much for excellent presentations but let me just reassure you all that you are a global pivotal state whether you can define it or not um you have become very influential korea has and the fact that you're so highly sought after in so many fields on so many issues is a tribute to your success now you have to decide how to use that influence and power also when to withhold that power because there's power in being sought after and not giving power i'll let you think about that but my recommendation and really the question is maybe at that nexus soft hard power question the combination of your universities um your your businesses and then with government leadership what you can do on generative ai what you can do on some of the highest technology is an open area nobody has an edge on this area korea is right up there so i think that's just a such an important area because it cuts across so many problems global problems that this young man's going to have to live with from climate change to security to economic prosperity where korea will indeed be a global pivotal state if you if you focus on three or four areas that you want to map out as your your lead thank you thank you yes jongyeok excellent perfect Thanks uh alright yes i mean even what you its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축가로서 새로운 전략을 편성하는 것이 국력의 신장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예전에 국가이익을 그대로 계승을 하면서 새로운 수단만 갖고 있는 것인지 혹은 그러한 국력의 선장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이익을 구체화했기에 이러한 새로운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인지 특히 이러한 이익을 구체화하는 것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글로벌 중축국가가 되는 것에 대한 국내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국민들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문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벌 중축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국가이익은 무엇이며 이것이 글로벌 중축국가를 표방하기 전에 이익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그 정도로 저희가 모으고요. 앞에 노란 시계가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션이 2분 40초 정도 남았다고 알려주고는 계신데 보니까 그 폐회식이 5시 20분에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래도 조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세션을 연장해서 마칠까 해서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질문도 그렇고 코멘트도 그렇고 저희가 생각 못한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계셔서 세 분 말씀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굉장히 좋은 코멘트와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3분에 할 수 없는 대답이어서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고민 싫어는데 가능한 한 간략간략하게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 기자님, 한국의 일반 대중들이 인퇴전략이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공감하면서도 만일 정말 한국의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저희 같은 전문가와 미디어의 체계만인가 싶습니다.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인퇴전략을 프랑스, 영국 심지어는 인퇴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도 인퇴전략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항목이 인퇴지역의 경제적 활력, economic vitality와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고사는 문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인퇴지역은 향후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데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MF 등등의 추산에 따르면 2030년 이후 세계 경제 성장의 50% 이상을 인퇴지역이 견인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세계 각국이 인퇴지역과 경제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믹타 또 그리고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에서도 한국의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정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믹타에서의 한국의 리더십과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한국의 리더십 상당한 공통분모가 있고요. 한국의 중경국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발표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슈 스페시픽한 리더십은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슈를 아우르는 연계하는 리더십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코로나19의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는 보건, 전염병의 문제로 시작했는데 굉장히 빠른 순간 무역의 문제로 변화했고요. 무역의 문제가 또 굉장히 빠르게 기술과 산업의 문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대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건분야에서의 리더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역에서의 리더십. 한국 같은 나라들은 결국은 개방적인 체제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공감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산업 차원에서의 공급망 문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국가이익.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결국 한국이 해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한국의 고유의 국익이 있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외교적 수단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글로벌 중추국가의 외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존의 모든 한국 외교를 대체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수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수단의 의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결국 대외적 차원에서의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것이 규칙 기반의 질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개방적인 국제 질서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결국 한국의 국익과 시스템 차원에서의 어떤 개방성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은 개별 국가들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이익을 조화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글로벌 중추국가가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지점 아닌가 한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이익을 훼손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조화와 균형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3개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아까 플로어에서 유엔 안보리에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가게 될 경우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원 밀년 달러 퀘스천. 그런데 아직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우리가 의도하고 있지만 선거는 실시가 되지 않았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역할들을 생각해야 될 텐데 그 이전에 저희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있었는데 사실 그때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들을 저는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축가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역할들을 국제기구에서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유엔을 통해서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PKO 활동이랄지 아니면 개발 원조랄지 그런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해왔습니다만 미진한 면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역할을 적극시킬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국도 한국 정부도 그런 문제실을 갖고 유엔 총회법은 아니라 유엔 안보리 같은 핵심적인 기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다른 비상임 국가들이사국이랄지 또 기존의 어떤 상임이사국들과 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정혁 선생이 질문한 건데 가령 중추국가가 되었을 때 국가의 이과의 관계에 국력이 상승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력이 증진되면 아무래도 국제활동도 많아지기 때문에 종전의 중견국이나 약수국 지휘보다는 국가의 이익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들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국력이 상승이 증진되었지만 약속이나 중견국 시대에 국가의 이익만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컨대 한 30년 40년 전에 일본의 지휘가 G2로 올라갔지만 너무 경제적 이익만 집착해서 이코노빅 애니멀이라고 불려졌던 적도 있었고요. 지금 중국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세계 이익권 국가가 들어갔는데 너무 안 보이게만 집착한다 할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국력 면에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갔지만 종전의 약수국이랄지 또 중견국 시대의 어떤 국가의 이익관에만 집착해서 너무 국가의 개별 이익만 추가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면 이전에 다른 국가들이 그러했듯이 국제사회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력의 위상이 커진 만큼 국제사회 공동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고려해가면서 외교정책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수진 기자님께서 저한테 한 질문은 아니지만 믹타나 TCS 말씀하셨는데 저도 TCS 쪽에 좀 관여했던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TCS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었고요. 믹타나 박간혜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그 후임 정부들이 이전 정부 때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역할을 중시했던 것 같지 않아요. 믹타 같은 경우는 지난 4, 5년 동안에 원래 정상급들이 서로 회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안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TCS도 그렇고 믹타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 외교에 중요한 프레임워크이고 그것이 이제 중견 국가에서 중국 국가를 표방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인데 이걸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고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TCS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이랄까 또 경제과학 기술 협력이랄지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글로벌 중시 국가를 표방하는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거든요. 가령 외컨대 캠퍼스 아시아 사학 같은 경우는 처음 만들어져서 한국, 중국, 일본의 대학원생, 10개 대학원생들이 서로 나눠가면서 다른 나라를 가서 유럽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처럼 했던 건데 이걸 더 발전시켜서 학부생들도 좀 확대한다랄지 대상 대학도 확대한다랄지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글로벌 중시 국가에도 부합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싶어서 좀 이전 정부 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산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한 세 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진기장 주신 말씀 주신 것처럼 100% 동의합니다. 지금 인퇴가 중요시 됐고 정부에서 인퇴를 강조를 하면 그에 맞는 조직이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예산도 지금 인퇴로 따로 외교부에서 인퇴로 책정돼 있는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조직도 개편이 되고 프랑스 말씀을 하셨는데 프랑스처럼 우리도 인도태평양 대사직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제 열심히 중요성을 가지고 하면 그에 맞는 조직을 개편하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믹타 같은 경우에 저한테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좋은 교훈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믹타가 사실 중견국의 연합이었고 사실 중견국끼리 연합하기 위한 연합 모이기 위한 모임이었던 측면이 큽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터키나 멕시코 같은 여계 국가가 들어와 있어서 공통적인 관심사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교훈은 우리가 소다자를 추구하더라도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어떤 기능적인 협력과 어떤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들끼리의 어떤 소다자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존이 저한테 저를 지정해서 질문을 주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트라이레터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 가동되기 어렵고 잘 작동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면 트라이레터럴이 가동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코드도 사실상 TSD 호주, 일본, 인도, 미국 간의 TSD가 발전한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호주, 미국, 인도 간의 3자가 발전을 해서 그게 코드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밖에도 동북아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한중일 CJK 협력이 있고요. 한미일 협력도 있고 다양한 코드가 있습니다. 다양한 트라이레터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잘 되고 어떤 거는 안 되지만 사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지역 질서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것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 안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수소나 수소에너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한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 예를 들자면 호주를 생산하는 국가, 수소를 생산하는 국가 수소를 이용하는 국가들이 결합이 되면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에 트라이레터럴 3자나 4자가 적동할 수 있고 또 방산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소자자가 가동될 수 있는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GPS의 국가의 이익이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GPS의 개념과도 관계돼서 우리가 단순히 오더 테이커가 된다면 미중 사이에서 오더 테이커가 된다면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더를 쉐입할 수 있는 질서를 어느 정도 창출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자 전압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우리한테 조금 더 어떤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 포인트만 간단히 저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전수진 기자님께서 인태 전략이 먹고 사는 문제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이만큼 먹고 사는 거는 외교의 덕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의 한반도 전략이나 지역 전략에서 치열한 외교를 해왔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지위를 상승시킨 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하는 거를 그 인식의 경로 또는 국내적인 외교 전략 문화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정권이 바뀌면 외교 정책이 바뀌는데 그건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국을 봐도 그렇고요. 오히려 정권이 잘 안 바뀌는 중국이나 또 일본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연속성이 있죠. 다른 이유로 정권이 안 바뀌긴 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정권 변화 과정을 보면 여러 틀린 외교가 있었다기 보다는 다른 외교들이 실험을 통해서 계속 수렴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상호 비판적인 부분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제가 감동을 느꼈던 건 우리 패트리 크로닌 박사님이 한국은 벌써 글로벌 중견 국가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충분히 깨닫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글로벌한 영역이 굉장히 많은 국가가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지 글로벌 중주국가가 되자 하는 문제는 사실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년 후에 결국 국가들 간의 경쟁을 결정할 요소는 아까 말씀하신 AI 같은 정말 중요한 기술이죠. 그리고 그거를 해내려면 그런 에코시스템이 필요하다. 대학과 산업과 정부와 학계 간에 정말 우리가 뭐가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젠단지를 다시 한번 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게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어젠다를 집중적으로 지금 생각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좀 덜 했던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하면서 네. 생각을 했어요. 혹시 있으시면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 붙이면 저는 굉장히 인퇴 전략이 먹고 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잘하는 말 중에 나라는 이사를 갈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이사를 갈 수 있지만 한반도에 태어난 이상 꼭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외교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외교 덕분이다라는 말을 정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역할을 기자님께서도 해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세션이 길어져서 우리 통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늦게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청중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포럼을 잘 만들어주신 우리 원장님과 제주시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